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표식을 지금 찍어놓을까? 아이씨 저항이 출혈이 100 중독 안되고요 기절 100 약화는 75면 약화 걸리겠는데? 약화 걸릴 것 같고 일단 홀리워터 먹고 근데 이게 방어 줄이는 거라서 표식을 얘가 걸어야 돼 얘가 진짜로 이건 방어 줄이는 거야 으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씨 아이씨 망한거 같다 아아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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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왜 묶는거요? 묶일만하니까 묶는거지. 괜히 긴장했네. 탐버린 이거 쩌는데? 아직도 로우야. 아직도 로우야. 지금 그걸 만나야 돼. 가주, 가주총이나 구하러 갈까? 가주총이나 구하러 갈까? 삼림지대 긴거 가기 싫다. 진짜 인간적으로. 가주총이나 구하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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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교환에. 연계는 다른 중. 그건 tällaqueㅋㅋㅋ .. 구하러 갈까? 기술 바꿔가지고 아니, 2역병 말고 다른 역병 데려가야 아른델이었나? 얘나 걔나 거기서 거기서 거기다 둘이 돋진개지? 기절저항이라도 있네 얘를 닦고 기절시키러 가는 거지, 기절시키러 뻗티면서 스킬을 다시 찍어주고 증기각성제도 죽긴 좋은데 33% 칠속도 일단은 기절 들어가야 되고 절개는 됐고 출혈 치료 들어가고 적파티 시체 제거하고 중독 하나 꽂고 중독으로 갑시다 역병 수류탄도 나쁘진 않은데 됐고 얘는 뭐 그냥 꾸열해서 요것만 해야지 혹시 자리 바뀔 거 대비해서 문둥이 됐고 문둥이네 이것만 토막치기 하나면 끝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됐어 아이템 성전사 풀템을 껴볼까 성전사가 2열에서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자리가 안 바뀌겠지? 이동조항이 거의 135%라 이동 안 한다고 보면 돼 기절도 거의 안 당해 문둥이는 명중 꼽아주고 역병은 기절시켜야 되니까 가져가고 가주의 등불 챙기고요 기습해야 되니까 두루마리하고 힐템 어디갔어 자 이렇게 갑시다 명중이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원거리기술 명중이 여기 15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정이 많이 될 거야 아예 안 되진 않아요 3,4열 기절시키고 3,4열은 빼와야지 이거 시체 제거해주고 기절시키면서 시체 앞으로 당겨오고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되게 안전히 베이스한 파티예요 이 파티는 나 이거 가져갈래 성전사 장신구 왜 안 꼈지 아까 끼지 않았나 호들갑은 장난아니에요 그래야 문동은 장신구 돼 있잖아 모기 나왔으면 좋겠다 모기 모기가 안나오니까 미치겠네 아 여기도 함정해제할 놈이 어? 회불 안갖고 왔어? 닷크론 가야되나? 그러네 야 큰일났네 이거 이거 태양의 반지가 필요가 없는데 닷크론인데 이거 야맹증 야맹증 빼줘야겠네 아 이게 속도가 얘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일단 야맹증부터 아 이거 바로 걸리겠는데 이게 지금 그나마 뭐 얘 하나밖에 안꼈네 어 얘 하나밖에 안꼈네 다행이네 성기사 횃불 스킬 언제 써 이것만 하라고? 딜을 그럼 얘 혼자 하고? 얘도 딜해야 될 거 아니야 문둥이 사실상 노템이네 그러고보니 아 이건 진짜 답답한데 이러면 아 머스킷? 형 나 왜 머스킷 갖고 왔어 야 펜 어디가고 왜 이거야 왜 원거리 가져왔어 마탱이 가네 머스킷이라니 이건 어이없을 때가 있나요 이거 다 안맞겠는데 애들 아 안 맞을 거 같은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스트레스가 없는데 짧은 던전이라 뭐 짧은 던전이라 뭐 상관 없을 거 같긴 한데 오 야 아직 한 마리를 못 잡았어 차고 이거 씨 짜증나네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진짜 아 챔피언던전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 기조를 얘를 걸고 막 섞어버려 이제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지구가 새신불망스러워 70 80 공격을 지켜낸다 공격을 지켜낸다 공격을 지켜낸다 공격을 지켜낸다 공격을 지켜낸다 턴 길어진다고 애들 난리치겠는데 아 진짜 이것도 밝긴데 얘는 기절이 안 돼 죽이고 이동 저항이 끄든 자 이거 진짜 끈질기게 싸운다 끈질기게 와 겁나 끈질기게 싸운다 아이씨 빛나감 감나빛 백이지 안 맞아 저어 횃불이라도 좀 나오지 횃불을 안갖고와서 근데 가능한 파트이긴 해 왜냐면 얘도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기 때문에 전투할때 올릴수는 있을거야 던전이 짧아서 전투 한 3번? 4번? 야 나 이런 파티 처음 해봤다 진짜 지도까지 됐어 이런 파티 처음 해봤어 방패? 방패 안돼 이거 일자리야 아 이걸 바꿀까? 1렙짜리라 아냐 이걸로 스트레스 빼줘 그냥 아 나왔다 그래 얘네한테 좀 걸려서 가자 얘네한테 좀 걸려가지고 troo 드디어 걸리겠구나 아주 저항이네 기절이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기절 195여? 와 기절이 195여? 일단 올리고 올리고 시작합니다 횃불 기습이 의미가 없다 일단 다 올리고 시작한다 버프부터 하고 걸려라! 안걸려 왜 빨리 물어뜯어 토만하네 이거 아 진짜 토만하는데 중독도 95%네 저항이 중독 저항도 오지게 높아요 그래 이걸로 해야지 어 그렇지! 아 걸렸어 오케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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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러 온거거든 100불 78 됐어 이제 가자 이제 공격 시작이다 또 1 또 1 또 1 아 정말 또 1 한 번만 더 올려줘야지 스트레스가 제로야 하하하하 이정도로 뜯기면 좀 다 걸릴만 한데 어차피 이 파티는 잘 안오는 파티라 걸릴만 한데 안오네 이제 공격 식당이야 또 1 하하하하 또 1 또 1 또 1 또 2 또 2 또 2 또 2 또 2 또 1 또 2 또 2 또 3 야, 이따가 저 밑에까지 떨어지면 저거 언제 올리냐? 햇불 하나만 좀 나와주지 아, 무지개 안 나오네 힐에 힐 이 파키로 다시 올리는 없을거야 이 파키로 다시 올리는 중 음식 빼라, 이거 햇불 하나만 주십쇼 햇불이다! 힐 힐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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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